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 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가 요즘 책을 쓰고 있는 2권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뇌, 장, 축, 겉, 브레인, 액시스, 브레인, 겉, 액시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장, 뇌, 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를 더 붙인다면 장, 뇌, 미생물, 축 이렇게 붙여서 겉, 브레인, 마이크로바이옴, 액시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뇌하고 장은 연결되어 있다. 장 속에는 여러가지 마이크로바이옴 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인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태생학을 연구했던 분들이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가지고 세포 하나였죠.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많은 세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세포가 하나였는데 이 세포가 분화하면서 각가지 온간을 만드는 그 신비로운 작업이 일어나서 인간의 육체가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신비인데 이것이 만들어질 때 뇌세포의 근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뇌도 만들어지려면 세포가 하나 가서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뇌세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뇌를 만드는 세포와 장을 만드는 세포를 연구했더니 얘가 태생기 때는 붙어있었다는 거예요. 붙어있었다는 얘기는 얘가 예전에는 하나였다는 얘기죠. 하나가 분화되면서 분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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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리로 간 거죠. 그렇게 따지니까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연구 쭉 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예를 좀 들어볼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배가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은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교감을 올리고 부교감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연결되는 장과 뇌축에 의해서 장도 문제를 유발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위계양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술하고 나면은 뇌 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의 트라우마가 있겠죠. 뇌졸중이란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의 세포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은 브러스 서플라이가 안 되니까 그쪽에는 신경이 죽을 거고요. 뇌출혈이 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 때문에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뇌졸중, 뇌출혈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 당연히 시컬레가 남지요. 한쪽 팔을 잘 못 쓴다든지 운동의 문제 또는 뭐 스피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뇌세포의 손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손상이 있는데 왜 위장이 나빠질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라든지 또는 호르몬적인 문제들이 결국에는 위장에 영향을 줘서 위괴양을 유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실제 신경외과에 계신 분이라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수술하시고 낫던 환자들이 대부분 다 나중에 보면은 위장이 문제가 있어서 평소 때 건강했던 분인데도 수술 후에 위장 트러블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수면 장애를 경험하시게 돼요. 저희 병원에 오는 많은 분들이 장이 안 좋거든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다 수면 장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면제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제를 주겠죠. 가바나 테아닌이라든지 멜라토닌이나 이런 거 주겠는데 줄 수는 있지만 이걸 줬을 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수면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 나가서 치료해 주는 게 기능의 약이잖아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지 여기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멜라토닌을 만드는 세라토닌 있죠. 그게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장에서 90%를 만들어가지고 장에서 쓰기도 하고 뇌에 보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뇌에 들어가서 뇌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수면에 들어가게끔 도와주겠죠. 이 모든 것들이 이뤄날려면 거기에도 비타민 B군도 필요하고요. B6 특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B6에 유전자 스닙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거에 활성염을 못 만드니까 그 기전이 잘 안 돌아가니까 그런 분들은 원래부터도 수면에 의상적이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많이 보거든요. 영양제 하나 딱 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통괄적인 접근에 의해서 잡아주지 않고선 답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사진을 보시면 결국에는 뇌하고 장이 연결되는 그 축의 의미는 신경계통의 연결도 있겠죠. 뇌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과 척추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의 밸런스에 의해서 장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런 연결이 있다라는 거. 신경계통. 또 한쪽으로는 호르몬 계통의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하수체하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 다음에 부신 이렇게 연결되는 HPA-XS라고 있거든요. 이게 호르몬의 연결에 이어서 이 호르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피를 돌게도 하고 장을 움직이게도 하고 다 연결을 주거든요. 이거하고 신경전단 물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장과 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장내에 있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인자가 뭐겠어요. 당연히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뇌의 장 미생물 축이라고 얘기하는 게 미생물이 거기 하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끼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도 해봤냐면 들어보셨을 건데 뚱보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떤 균이 많으면 뚱뚱해진다. 실제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폴미티큐스 균주가 많은 장내에 갖고 있는 분들이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박테리티스가 좀 많은 분들은 마른 분들이 많고요. 이 밸런스가 맞아지면 정상적인 균형을 맞출 건데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생쥐 연구도 그렇고 인간 연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만 먹어도 살찐다거나 체중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장내 미생물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 미생물에 맞춰서 부족한 균들을 넣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박테로이디티스를 올리고 폴미티큐스를 낮춰야 되는데 유산균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쪽에 관련된 유산균들을 좀 더 더 많이 넣어주면 좋겠죠. 박테로이디티스에 관련된 유산균들을 좀 많이 먹고 폴미티큐스에 관련된 유산균들을 줄이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것. 첫 번째는 대부분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그 균주에 관련된 식단들이 하이파이버 다이어트예요. 결국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당연히 서양식이 아닌 동양식단이 대부분 들어가겠죠. 김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야채 나물들을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Higher Intensity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강도 있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대충 운동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들이 이런 유산균의 증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리스트릭션이라는 경우에는 너무나 과식하지 말고 소식으로 가라는 얘기겠죠. 소식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레저베라트롤이 나오는데 이거는 항산화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들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에 있는 식물 그대로를 될 수 있으면 섭취하려고 노력하면 대부분 다 살이 잘 안 찝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포만감을 잘 느끼고 배부르다고 빨리 느끼기 때문에 먹는 양도 줄어들죠. 근데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라든지 가공식품을 먹잖아요. 그러면 배가 불러와도 부른지 몰라요. 그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중추에 대해서 자극하는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걸 이만큼 더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먹은 만큼 살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중해식 식단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슈거라든지 패드 프로세스 푸드라는 게 지방 중에서도 가공지방이 있죠. 트렌스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 또는 설탕이 많은 음식 대표적인 게 콜라사이다 이런 데는 하이프록토스 콘시럽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포미틱 기수가 더 올라가면서 비만되는 장래 미생물 균으로 바꾸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런 식단이 필요할 거고요. 식단 관리가 잘 되면 균주의 관리가 잘 되면서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슬라이드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뇌와 건강한 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액세스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장뇌에 세균의 언밸런스가 생기면 거기서 오는 염증 물질들이 뇌로 올라가서 뇌의 벽을 허문다는 이론이에요. 실제로도 이거 확인이 됐고요. 혈액을 타고 도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뇌는 되게 중요한 장이니까 얘를 막아주는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브로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부릅니다. 혈액, 뇌, 막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막이 되게 타이트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장내에서 여러 가지 세균이 분비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와서 BBB를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독성들 심지어는 세균 자체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뇌에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 손상된 거로 인해서도 장까지 연결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문제나 또는 사이토카인적인 문제나 또는 신경학적인 문제 자율신경의 문제들이 장에 영향을 줘서 신경학적인 영향을 받은 장이 미생물의 불균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거꾸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다 건강해야 되겠죠. 뭐 하나가 이상 있으면 그게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뇌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장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잖아요. 사고 나가거나 수술 당하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병원에서 오는 환자들이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면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론은 장을 잡아야죠. 그래서 장 잡는 게 되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요즘 따로 정리를 해서 오시는 환자들마다 장을 잡기 위한 기본적인 여덟 가지 플랜을 딱 짜가지고 환자들마다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서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집에서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다음 영상에서는 그거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나눴는데요.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고 나중에는 제가 쓴 책에 나온 것들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